어, 왜? 동네 양아치들? 복각하기 전에 뭐 좀 풀자. 와, 나 배려심 봐라, 이 씨. 여자는 안 건든다. 양아치 새끼만 잡아다 줄게. 아, 뭐 이렇게 까다로워. 아니다. 그래,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. 아, 그리고? 나 한 가지 조건 더 있어. 또 뭐, 왜? 나하고 전체 짱짤해놓고 붙고 싶냐? 그건 안 되지, 이 새끼야. 입복각하면 2학년인데. 아니, 그런 건 아니고. 뭔데? 나 이제 이런 짓 그만하고 싶다. 그래. 하기 싫으면 관둬. 대신 일은 확실하게 해라. 알겠다. 야, 신도윤. 주성이. 너희들이 싼 똥은 니... 너희들이 치워. 대신 내가 숙제 하나 내줬다니까 그걸... 에이! 저 돼지 새끼들 다 죽여버릴 것 같아. 똑바로 하자. 응? 대답 없냐, 이! 에이! 에이!